자 비사이즈 아워 알케얼러지컬 월 비사이드 s 가 붙어 있으면 뭐 뭐 외에 s 가 없으면 뭐 뭐 옆에 자 우리의 고고학적 일 외에도 외에도 이거 외에도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인 에디션 투 가 되는 거야 뭐뭐에 더하여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했대요 우리는 we visited a local elementary school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2주 있었으니까 두 번 방문했겠네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we taught 우리는 가르쳤고 그리고 놀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자 we read to the children from books in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그리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책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우리는 읽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책을 읽어 주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이 와서 책 읽어주고 그랬지 자 although they didn't have much 비록 그들이 많은 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페루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야 the children were happy 아이들은 행복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for what they had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가 아니야 자신의 삶에 가난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야 자 that moved me deeply 그것은 나를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 move 감동을 주다 그러니까 impress 그 다음에 여기 ly 들어 한 것도 기억하구요 대부분의 깊이 이거는 deep을 쓰지만 특정 단어 이렇게 감동을 주다 이럴 때는 deeply ly 를 붙여서 써요 자 near the end of our visit having complete our valentia work 자 우리의 방문의 끝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갈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분사구문 인데 이번 해빙 pp 줘 완료 분사구문 이라고 하는 거야 완료 분사구문은 완료 부정사랑 마찬가지로 주절보다 이전 분사구문을 표현하는 거구요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거야 we went by train 기차로 to the nearby ruins of Machu Picchu Machu Picchu의 근처 유적지로 기차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보다 우리의 자원봉사 일을 완료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을 쓴 거구요 해석은 대부분 뭐뭐한 이후에 우리의 자원봉사 일을 완료한 이후에 우리는 Machu Picchu에 갔대요 The ancient sky city 그 고대의 하늘도시는 Machu Picchu를 하늘도시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높은 데 있다라 그래가지고 With this grand view of the urubamba valley far below far 이럴 때는 훨씬 훨씬 밑에 그 우룸바 계곡에 아주 웅장한 그 경치 with low 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의인법을 쓴 거죠 마치 Machu Picchu 도시가 주인공을 환영한 것처럼 We could not imagine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How the Inca could have built such a large city on top of high mountain 어떻게 인카인들이 그러한 커다란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지 이것도 조동사 해부피피 과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높은 산의 꼭대기에 We were amazed 우리는 아주 놀랐습니다 By the outstanding building skills of Inca civilization 인카 문명의 아주 뛰어난 건축 기술에 의해 우리는 놀랐습니다 Which prospered more than five centuries ago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 인카 문명은 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인카 문명은 번영했습니다 5세기 이상 전에 After my unforgettable days in Peru 페루에서의 나의 잊을 수 없는 이 며칠 후 I return to my daily life 나는 나의 일상의 삶 집에서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happy moment I spent there 그 행복했던 순간들 내가 거기에서 보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은 Went by 수거예요 흘러가다 매우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I wish 나는 소망했습니다 데타나가 또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I wish이 가정법이 되는 거고 문법 같은 거는 나중에 몰아서 문법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내가 더 오래 요것도 조동사 해부 PP니까 과거로 해석해 주면 돼 머무를 수 있었었기를 나는 소망했습니다 Participation in the Inca Project Inca Project의 참여는 Was a blessing to me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도 또 콤마 나오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근데 5형식 동사들은 원래는 허락하다 이 얼라우의 뜻은 거지만 5형식 동사들은 대부분 그냥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꼭 허락하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면서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Inca에서 여기 페루에서의 이 활동 때문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지 I received far more 여기는 비교급 수식이 되겠죠 나는 훨씬 아까도 나왔던 far 훨씬 더 많은 걸 받았습니다 내가 주었던 것보다 그 경험으로부터 Travel 이끌기 이끌기 오 감사합니다.